향항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금 물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 앞에 동바시장 입니다 동바시장에 일단 가서 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다시 기타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저쪽 맞은편에서 여기 강까지 건너 왔는데 물이 지금 우기때라서 물이 지금 엄청 탁하긴 하네요 황토물 입니다 와 시장 한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이쪽에 배들도 대놓고 시장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을 뭘 사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배는 안고프니까 그냥 동바시장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보트로 답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오는 게 아니고 답사를 한 곳을 오는 거니까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렇게 지금 배를 대놓고 시장에 지금 시끌벅적 하네요 여기다가 배를 대서 나무 밑에다가 패들보드를 놔두고 저 아저씨는 뭔가 해서 쳐다보네요 나무 밑에 패들보드를 놔두고서 한번 동바시장을 답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음 냄새 시장 냄새가 팍팍 나네요 상륙했네 상륙 상륙했습니다 일단 끊고 일부례 합olé 상륙했습니다 상륙